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의 인구 대책은 이렇다 할 특색 없이 정부 정책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자연 감소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자연 감소부는 1,2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난 2021년 이후 데드크로스 현상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인구 지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출생아 수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9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떨어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율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출산 장려 정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전체 인구 정책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아이 출산에 따른 지원금과 부모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원, 둘째 이상 주거 임차비 지원 등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포함시킨 것 외에는 대부분 정부 정책 범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자영업자와 맞벌이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만큼 지역 특색이 반영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적인 정책들은 어느 정도 궤도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할 정책들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 맞는, 예를 들자면 높은 맞벌이 비중이나 자영업자 비중 등을 고려한 지역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2차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할 방침입니다. 갈수록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빈틈을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